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문의는 인포스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시장통입니다. 오늘 시장통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될 세 가지 변수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3대 변수는 무엇이고 그 3대 변수의 가장 큰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유가일 것 같습니다. 유가가 다시 한번 급변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인데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지금 유가는 단숨에 30달러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고요 이미 마이너스 한번 열어놨으니 마이너스를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가의 변동성은 여전히 크게 열려있다고 봐야 될 텐데 이런 유가의 변동성과 더불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과연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차치하고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종이 분명히 많습니다만 반대로 유가의 하락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업종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IT 가전, 반도체, 운송, 통신 이런 업종들은 영향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반대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이죠 다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라든지 캐나다, 브라질 이런 국가들은 소재나 에너지 쪽 업종이 전반적으로 높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헬스케어와 IT 업종이 전반적으로 높은 양상이어서 우리 시장이 예를 들어서 글로벌 시장이 전부 다 붕괴되는 상황에서는 우리도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글로벌 시장이 비교적 견주하게 버티는 양상에서 유가만 만약에 변동한다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국 같은 국가가 지금 전체적으로 에너지 업종의 비중도 낮은 상황이고요 IT 업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높은 그런 양상인데 우리는 비교할 수도 없이 더 높은 상황이죠 IT와 헬스케어 쪽의 비중이 워낙 높고 우리는 또 지수 자체가 지수가 중식이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한국 증시는 글로벌리하게 뭔가 큰 이슈로 전체가 다 레벨 다운하지 않는 이상 유가의 변동만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다만 해당 업종 대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철강, 기계, 에너지 뭐 이런 업종들에는 꾸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차별화 이런 것들을 유가는 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비정상적 상황 마이너스로 끝없이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유가가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이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경제 재개 기대감에 근저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일단 확산이 확실하게 줄어들었다는 것과 혹시라도 치료제 비슷한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고요 그 기대감의 가장 밑바닥에는 렘데시비르가 있습니다 렘데시비르의 전반적인 추이를 쭉 살펴보시면 지금 한 4번 정도의 추가적인 임상 결과가 남아있는데요 지금 시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4월 말 발표될 임상 결과잖아요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 발표될 가능성이 조금 높은데 이 렘데시비르의 결과 자체와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실적 발표에서 CEO의 언급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시장 영향을 크게 좌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악만 아니라면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최악이란 무엇일까 렘데시비르도 클로로킨처럼 아예 쓸 수 없다 부작용이 너무 강하다 이게 이제 최악이겠죠 근데 이 경우가 아니고 아직 표본이 부족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긍정적인 효과가 많지만 대조군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결과가 나오면 일시적인 실망매물은 나올 수 있어도 여전히 희망이 살아있는 그리고 그 뒤에 6월달까지도 임상 결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은 기대감을 여전히 살려놓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세 가지 중 최악만 아니면 두 가지는 최소한 중립 이상이기 때문에 렘데시비르 관련된 변수도 확률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국면이고요 자 마지막 변수는 이번 주에 다 줄줄이 나오는 ECB, BOJ임이 나왔고 그리고 FMC와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인데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뭡니까? 추가 정책이 나와지면 어떨까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전 그건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추가 정책을 고민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급격하게 높여놓은 상황이고요 전례가 없었던 급격한 증가인데다가 그 다음에 미국과 유로존과 일본 여전히 많은 정책 여력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현재 있는 정책만으로도 이만큼의 유동성이 더 투입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 더 투입될 유동성을 그대로 두고 만약에 뭔가 추가적인 대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정말로 경기가 최악의 최악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무언가 부양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입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연준이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던지는 것은 괜찮지만 추가적인 대책을 취할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의 긍정적인 영향보단 그동안 올라왔던 랠리를 찬물을 끼얹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연준이 서두르지 않고 지금까지의 결과를 계속 확인해보겠다 그리고 연준 정책이 기존의 여러 발언들처럼 잘 대응해왔고 현재도 유효하다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것이 어찌 보면 최선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채권 수익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내보도록 하죠 3대 변수 유가와 렘데시비르 그리고 FMC를 포함한 3대 중앙은행의 전반적인 정책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자 최소한 중립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되느냐 1900선 안착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고요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뭐 주도주가 나타나면서 지수를 쭉 끌고 가는 뭐 그런 형태의 상승장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종목 순환매가 이어지는 현재의 활발한 종목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남아있는 변수라고 한다면 FMC라든지 렘데시비르라든지 또 개별 종목의 어떤 실적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성은 고려가 되나 그 변동성도 1900선을 급하게 이탈하면서 다시 한번 저점을 향해 내려가는 그런 급한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맞는 연휴이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동안 외출을 자제하셨던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번 연휴에는 조금은 마음 편하게 한번 연휴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자 오늘의 시장통이었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탑 미디어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탑 데이러 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문의는 인포스탑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한글자막 by 박진희